언젠간 슈퍼 개미다 좀 쉬었어 그냥 안찍었어 할 일 아무도 없었는데 찍기 싫어서 귀찮아서 방송 쉬는 동안 조종 좀 받았지?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나도 기억이 안나 뭐라고 했는지 11월 19일 화요일날 저녁에 조종 받기 전이야 거의 최고점이야 지금 수입 좀 난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조종 한번 주고 다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종이 오더라고 그럼 누가 보고 있나? 왜 조종 온다고 했겠어 올랐으니 어 맞아 올랐으니까 맞아 또 뭐겠어 기술적으로도 한번 맞아야 될 때고 주변에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사랑하는 게 보여 모임 가도 이제 어? 이거 된다 간다 쉴는다 주변에서도 야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넣을까? 아 넣어둬 넣어도 내가 그 얘기했잖아 넣어두라고 첫 번째 기술적 두 번째 인간지표 이걸 어떻게 알아? 경험이야 경험 꼭 사람들이 어? 되는 거 같은데? 그러면 조종 받더라고 이틀 세게 받았거든 그래서 방송 딱 켜서 아 걱정할 거 없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다 딱 할까 했어 하다가 안 했어 안 하기도 해야 돼 맨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하면 의지를 한다고 내 방송이 언제 이 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11월 20일은 주식이 빠지니까 달러하고 은 올라오죠 이래서 제가 수익 날 때 은하고 미국 주식 같은 거 이제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야 왜 그렇겠어? 위험 자산 지피 현상 안전 자산 선호 그거야 달러 오르고 지금 좀 불안불안하잖아 오늘 조금 반등한다고 또 좋아할 필요 없어 좀 더 조종 올 수도 있다고 봐 조종 온다고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여유 있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수익 난 것들은 좀 정리하고 그래서 팍팍 날라가는 거 있어 그런 것도 좀 정리 좀 하자고 했고 이게 20일 날 하는 게 수요일 날 내가 아무래도 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21일 날은 어제 이제 쫙 빠졌잖아 반도체들이 쭉쭉 빠지는 거야 반도체 비중을 늘리자 우리 이제 반도체 사야 되는 정보도 좀 얘기하고 NH 프라임 리츠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대박 난다고 했지 300대 넘는다고 그랬지 300대 넘었지 다 예상대로 안 해 이거 청약 받은 분들은 시초까지 까면 돼 다 알려준다 그럼 오늘은 뭐 서울옥션 이야기 좀 했네 봐 참 쉽잖아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한 이틀 동안 조종 받을 양을 충분히 받긴 했어 더 빠져봐야 2000에서 2054이다 최악으로 뭐 돌발 동수 나와봤자 참 쉽지? 응 조용정 하라고 부족 커가지고 이틀 동안 내가 얼마나 놀아주고 내가 어? 삐졌다 쓰러졌다 그대로 있어 참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장애인이 조종 받고 있잖아 덩다리로 빠질 때 이렇게 공포심에 빠질 때는 회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그냥 막 빠지는 거야 그럴 때 뭘 해야겠어? 사야 돼 뭐를? 올라갈 걸 올라갈 걸 사야 돼 그래 올라갈 걸 딱 사면 돼 그게 뭔지 모르지 다 알려줬잖아 응 올라갈 거 코코음식스 실적 성장하는 거 보이지? 응 오늘 오르잖아 오늘도 실적 성장하는 것들 실적 대박 나와가지고 있어 막 올라오는 리드쿠프도 오늘 오르고 어저께 내가 다 까자 그랬는데 아니야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괜찮아 우린 미련 같지 않아 나 미련이 있는데 자기 미련 있어? 미련 같지마 하든 의미가 없는 거야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모든 게 그 종목을 그 정도 수익 냈으면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정도면 됐어 너무 그거를 갖다가 막 그러면 자기가 세계 최고 부자지 그냥 이걸 로직대로만 움직이면 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면 된단 말이야 간단해 이거 그리고 자기 무너질 때 이게 근본적인 건지 털어먹기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줄만 알면 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그치? 근본적으로 무너져 서브프라임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신용체계가 무너져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? 떠나야 돼 좀 쉬어야지 좀 쉬어야지 그 전에 나는 그때 파생으로 돌렸어 살아남았어 막판에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남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잘 된 거야 근본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 고도 이건 아닌 거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 내가 부동산도 뭐라 그랬어 지금 강남아파트, 새아파트는 고평가 영역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정확히 딱 찍어줬잖아 그거 그럼 배제해야 돼 지금 뭐야? 분양 그리고 장기로는 재건축 정도다 그냥 정답부터 다 알려줬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어제 분명히 그냥 무시하죠 얘는 편집할 때 이거 좀 해야겠다 근데 어저께도 막 공포심에 야 이거 큰다 이거 지소미야 큰일 났다 좋은 거 들고 있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집어던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을 거 같아 없을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여기 분명히 이거 보면서 이게 미련 가지는 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연구를 안 해서 그래 나는 계속 연구를 하잖아 어제는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연구만 했어 주식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살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응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야 냉철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미련 가지면 안 돼 사람에 대해서도 미련 가지면 안 돼 가질 필요가 없어 나도 이제 매일들이 막 오잖아 근데 뭔가 인연이 안 돼서 안 맞아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코드가 안 맞으면 다 그냥 쓰레기통이야 다시 만날 일이 없어 구독 취소해도 돼 연락 없고 삐질 필요 없어 그냥 서로 안 보면 된다니까 그치? 왜 그렇겠어?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도 풀이 많아 근데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거에 연연하다가 일이 더 안 되는 거야 너 오토바이 그만 좀 타 오토바이 좀 그만 좀 타 벌써부터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 어쩌다는 거야 오늘 우리 딸이 안 도와주네 하지 말라는 거다 찍은 거 아까우니까 그냥 이것만 해서 올리자 그냥 사랑할까? 들어가